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썰전 지금부터 오늘 주제는요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 딱 일주일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26번째잖아요 그래서 한번 각잡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털어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 공급 관련 기관은 이번에 한번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시작해서 SH, GH 그리고 보증공사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민간까지 다 왔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아주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예 공급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사인을 보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집값이랑 이번 대책이 현실성이 있냐 그거잖아요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거고 집이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나 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웅님하고 윤지인님 아주 감사합니다 뭐 4번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이번 대책에 관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해왔는데 피디님? 어 나왔다 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 1번은 솔직히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1번 뭐 역할 이렇게 해놔가지고 중앙정부 법령 개선 뭐 인허가 절차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요식행위인 것 같고 뭐 핵심은 2번부터죠 뭐 한 문장부터 딱 요약을 해보면 뭐 역세권부터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에 공공택지 학교 공공기관 부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털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 말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용적률 완화해서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고 공공재건축하면 종상향을 해주겠다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은요 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몇 가구 이런 것보다는 내용은 좋은데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아 새로운 게 없다 그리고 모인 분들이 사실 다 건설이나 개발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놓는 게 거의 뭐 건설 개발에 좀 치중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4 대책 때 뭐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8.4 대책 때 다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13만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내용이고 네 용적률 상향도 나와 있고 공공재건축에 대한 종상향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요들의 불안감 또 공급에 대한 계속적인 시그널 이런 것들 또 여론이나 뭐 언론 매체에서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뭐 좀 태세 전환에 대한 그런 느낌 정도로만 보여줘요 근데 이런 모인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다 주택 공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주도 공급 주도에 맞춰서 따라와라 라는 것밖에 안 돼서 시장의 여론이나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요구하는 거를 담고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급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너네는 그냥 따라오라 뭐 요거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변창은 변창은 장바님이라고 하기가 입이 잘 안 붙어요 아직 님까지는 안 해도 변창은 장관이 계속 그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임대 주택 위주의 공급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확실하게 분양 주택 위주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 위주로 하겠다 사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었다고 보거든요 5번 그래프 한번 띄워 주시면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어 가지고 8.4 대책 내용 총괄표를 한번 가져왔어요 8.4 대책 딱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컨트롤 C? 컨트롤 아 뭐 그렇죠 이렇게 뭐 이거는 되게 상세하게 당시에는 뭐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이번에 변창은 장관이 한 얘기는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한 거에 지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8.4 대책 때도 전 김현미 장관 때였죠 이때도 뭐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 용적률 상향하겠다 정비사업 뭐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해서 공급하겠다 그때 뭐 언론들이 한창 뭐 영끌을 했다 이제 수요자가 아니라 정부가 영끌을 해서 공급을 밀어붙이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거 다 했는데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 똑같이 들고 와서 사실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 건가 뭐 윤지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건 좀 반길 만하다 지금까지 계속 뭐 야 너네는 좋은 집 살고 우리는 임대주택 살라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강조한 건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 뭐 정부가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공급 대책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도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활용을 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굉장히 패스트트랙처럼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빠른 진행 속에서 검토되거나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을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주택 공급이 지금 시대적인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뭐 부지를 찾아서 뭐 특정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좀 더 부가가치가 늘 수 있는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어떤 업무 지역으로 좀 조성될 필요도 있는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단순히 거기서 주택들이 들어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소비를 한다고 해도 그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지적을 많이 했던 게 그 금사라기 땅에다가 단순히 집만 지을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 활용을 할 거냐 얘기가 나왔듯이 이런 토지를 막 다 끌어다가 그 영끌이라고 하고 또 투자 수요나 실수요도 미래 수요를 다 땡겨가지고 집들 샀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앞으로 그 추가적인 수요나 자녀나 그 다음 대를 잇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뭐 어떤 새로운 또 수요나 트렌드가 바뀔 텐데 이런 미래에 있는 공급될 만한 땅까지 다 끌어다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나 주택의 트렌드 뭐 도시의 공간 구조의 변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다 써버리면은 주택 공급은 되겠지만 향후에 되돌렸을 때 추가적으로 도시가 발전을 하는 데에 대한 그 생각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한 700% 주고 많게는 뭐 1000% 얘기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용적률을 700% 준다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숫자 올리는 거는 정말 탁월한 방법이죠 용적률이라는 게 한 면적에서 몇 배를 더 지을 수 있냐 면적을 지을 수 있냐 뭐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결국에는 용적률을 700%로 하면 지금 350% 용적률을 받은 아파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용산구에 한강 대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830가구 정도 되는데 다 똑같은 조건에서 용적률만 700%로 올리면은 이제 한 1600가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층수도 두 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이 서울시의 도시에 맞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도시계획적으로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LCT 부산의 LCT가 용적률 1000% 근데 거기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나 올려놨더니 반경 한 500미터가 다 그늘로 가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괜찮은 건가 아까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는 것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잖아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게 진짜 수용 가능한 인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살 집이 많아지는 거는 좋지만은 지금 뭐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못했는데 4차 수도권 종합계 이게 한 지난달 말쯤에 발표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분명히 수도권 과밀 지역을 인구 과밀 지역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반대되는 얘기 같아서 뭐 4차 수도권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이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거 가장 큰 그림이잖아요 근데 과밀화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모순 같아요 근데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는 거랑 용적률을 대폭 늘리는 거랑 역세권 고밀 개발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도 있었죠 지방을 균형있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방을 균형있게 개발을 못하잖아요 서울에다 이렇게 고밀 개발을 해버리면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라는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가능하긴 한가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가지고 700%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공급량들은 아마 많이는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죠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화국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공화국처럼 완전히 성벽을 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역적 그 서울 안에서도 그 자치구나 뭐 이런 지역들마다 특색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어떤 고도성장했을 때 그 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는 과연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거냐 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어떤 상업 공간이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꼭 집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로 해소가 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비평할 게 아니고 그냥 그 공급 안에서도 조금 더 뭔가 조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그 700% 안에서도 그 단지들이나 아파트들마다 얼마나 뭐 특석을 가졌나 그곳에 공급되는 그 공급 주택 안에서도 개별성이나 다양성들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700%라고 그러면은 이걸로 사업상 맞추고 하면은 다양한 주택들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 거로 보여져요 그 탁장에 가까운 그런 주택들 위주로 싸게 짓고 한다면 근데 700%가 들어가더라도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컨텐츠라든지 어떤 지역이 지금까지 꾸준히 가져왔던 문화들을 계승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나온다면은 사람들마다 그 지역들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 거주하는 수요자들도 좀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 살면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좀 탄생되면 좋겠지 다들 비슷한 모양의 그런 주택들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진짜 탁장같이 그렇게 정말 때려넣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도시계획적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해볼 법하죠